자동조, 한 발 뒤, 게임 스탑 첫 허브 미스 첫 허브 실수, 아쉬워요 로 서브 클리어 드롭 드라이브 커트 스미싱 드라이브 막 드라이브를 했으나, 어우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죠 매일 가볍게 푸쉬를 해야 하는데 라운드 스윙이 고난도 기술이죠 받아서 드라이브 스미싱 막 드라이브 드롭 드롭 성공 스타트가 좀 늦었어요 1.02 수비에서 왼발이 뒤로 빠져있어 스프릿 스타트가 늦었어요 첫 서브 꼭 썩어넣고 바로 백핸드 드라이브를 합니다 드롭을 받아 직선 짧은 안되 백핸드 리시브, 라인 아운 1.03 첫 서브 드롭 언덕 슬라이드 스미싱 아쉽게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아웃 1.04 전수 차이가 벌어집니다 첫 서브 백쪽으로 드라이브 백핸드 슬라이스 슬라이스 드롭을 어렵게 받았으나 매트에 걸렸습니다 1.05 첫 서브를 사이드 드라이브로 성공 드디어 한 점 추가 0.02 0.05 이제 몸이 풀리나 봅니다 초 서브 필리어 점프 스매시 전의에서 푸시 한 점 추가 드라이브를 잘 쳤어요 O.03 6 O.03 초 서브 드라이브 클리어 어렵게 클리어 마떼운 스매시 백핸드 커트가 네트에 걸렸습니다 점수가 4 멀어지네요 O.03 O.7 초 서브가 네트를 스치며 짧게 넘어와서 커브 미스 0407 충점을 살려 반등해야겠습니다 솟 서브 솟 서브를 백으로 받아 우측 슬라이스 헤어핀 받아친 드라이브 아웃 드라이브 좌측 사이드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0408 솟 서브 미스 05A8 솟 서브 상대방 언더를 코디가 꺾이며 클리어로 받아냈습니다 아 다행히 드롭이 네트에 걸려서 아웃 06A 08 솟 서브 스미싱 드라이브 미인 포스가 좋아요 나이스 많이 따라잡았어요 이제부터 박핑입니다 07 08 솟 서브 수비 언더를 드롭샷으로 배운 헤어핀 언더샷으로 높이 올렸습니다 클리어 클리어로 마트 스네시 네트에 걸렸습니다 아웃 08 08 에로 롱 서브 클리어 스네시 언더샷으로 받아내고 경속으로 스네시 크로스 드라이브 포스를 백핸드 드라이브 헤어핀 수기가 네트에 걸렸습니다 몇 점 09 08 신나신나 앞담 몰 서브 스미싱 백핸드 드라이브 푸시 푸시 아웃 백핸드 드라이브가 앞에서 기다리는 상대편 낙전한테 선물 그러나 아침께도 라인 아웃이었습니다 초 서브를 받아서 헤어핀 드라이브도 낙 드라이브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받아서 푸시로 마무리 엘레븐 08 탄력 받았습니다 쇼트 서브를 받아서 라이트 드라이브 드롭샷 드롭샷 성공 9 11 09 쇼트 서브를 언더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를 드롭샷으로 대 다시 클리어 드롭샷 드롭샷 언더 클리어 클리어로 맞대우 드롭샷 드롭샷 드롭샷을 언더 샷으로 받아냈습니다 스메시 스메시를 드라이브 답 드라이브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멋진 드롭샷 성공 드롭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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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샷을 드라이브로 받아쳤으나 멘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3 10 쇼트 서브 푸스 1 14 10 쇼트 서브 헤어킥 언더 클리어 드롭샷 백보거 드라이브 드롭샷 언더 클리어 스메시 라인 아웃 11 14 쇼트 서브 서브를 받아 푸시 앞 드라이브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 전위에서 드라이브가 짧아지자 받아서 푸시인 1점 추가 11 15 서브 12 15 쇼트 서브 푸시 백 핸드 드라이브를 쳤으나 네트를 넘기 위해 못했습니다 12 16 용 서브 용 서브를 받아서 클리어 짧게 온 클리어를 전위에서 스메시 백 스텝이 늦어 수비 허리가 꺾이어 분이 짧아졌습니다 12 17 쇼트 서브를 오른쪽 드라이브 라운드 클리어 점프 스메시 백 핸드 커트 언더를 클리어로 받아치고 클리어 클리어 드롭샷 디넬리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백 언더 양친 다핑한 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위를 바꿔야 하는데 드롭샷으로 수비와 공격이 바뀌었습니다 드롭샷으로 수비와 공격이 바뀌었습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하고 아웃 12 18 아쉬워요 정의 피트너가 공격을 할 수 있게 네트를 플레이를 잘해야죠 그렇죠 전의 파트너와 후위가 호흡이 잘 맞아야 공격이 지속되죠 쇼트 서브 서브를 백 핸드 언더를 올렸습니다 클리어를 받아서 드롭샷 성공 19 20 점수 격차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12 19 쇼트 서브를 백 핸드 언더를 했으나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2 20 20 쇼트 서브를 백 핸드 샷으로 사이드를 공략했으나 9 9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 21 쇼트 서브를 뻣 언더샷이 네트를 넘기지 못하고 아웃 12 22 쇼트 서브를 백 언더샷 스매시 언더샷 스매시 언더샷 사이드 커트가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13 22 쇼트 서브를 언더샷은 했으나 백 핸드에 걸렸습니다 14 22 쇼트 서브를 언더샷은 했으나 쇼트 서브가 백 핸드에 걸렸습니다 14 23 정수 차이가 많이 나서 긴장한 것 같습니다 로운 서브 허리가 꺾여서 클리어 샷 스매시 어렵게 받아서 넘겼으나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14 24 롱 서브 롱 서브를 받아 스매시 스매시를 받아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15 24 쇼트 서브 커트 언더샷 스매시를 했으나 매트에 걸렸습니다 16 16 24 16 쇼트 서브 드라이브 언더샷 롱샷 사이드 드라이브 언더클리어 짧아진 곡을 전유해서 굳이로 게임 오버 모두 수공하나 팀의 게임이었습니다 오케이 추석 잘 보내세요 좋은 나큐 구독 구욱 놀려주세요 좋아요도 체크 감사드립니다 땡큐 땡큐